안녕하세요. 에이스덜 반갑습니다. 폴트 양상국, 따브폴트 남정은입니다. 이 한여름에 테니스 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은이가 1회 때, 목동에서 만났을 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하면. 시커매지고 있어. 건강이요. 정은아, 네 입으로 얘기해줘. 요즘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죽을 먹기 싫어서 요즘 열심히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은이는 잘 치고, 아 오빠 괜찮아요 하면서 웃어. 근데 나는 못 치는데, 야! 못 치는 애가 화까지 내니까, 나만 욕을 먹는 거야. 잘 치고 욕을 하겠다, 이제. 욕은 계속 할 거야. 또 대단하신 분을 또 모셨죠. 리벤지! 며칠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한민 씨 부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새로 시집가세요? 거의 뭐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셨어. 전미라. 괜찮으시겠어요? 아, 미라 누나 누나 누나께서 런칭했어요. 왜 우리를 안 줘요? 나찬가지. 아 그래? 우린 돈이 없어서. 예, 주는 거 일참이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리벤지 매치잖아요. 우리가 그때 6대 4. 근데 사실 그때 한민 씨가 조금 맞춰준 게 있었어. 우리 거 봤어요, 최근에? 요즘 태린이들만 찾아다니진다는. 아니, 무슨 소리야. 승려를 위해서. 파이어벌로 개작사를 하고 갔어요. 파이어벌로는 잘하는데. 잘하는데.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 파이어벌 소속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만 여기만 이겨도 파이어벌은 완패야죠. 전 전 전 회장님께서 댓글 남겼어요. 우리가 맛집이냐고요. 아, 그러니까 남겼더라고. 그럼 오늘 지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지면 안 된다. 우리도 늘어난 실력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스트림 스포츠에서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장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포티러브, 파이팅! 업스트림 스포츠, 파이팅! 자주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feminist uploading fellas 비친 아이들의 , 무릎 시간 입니다. Devenport 야! Jay 몸이 왜? 몸이.. 몸을 왜 게임 들어가서 풀어? 풀러서 들어와야지. 오케이. 뒤로 뒤로. 오케이. 됐어. 내가 안 하면 안 되네. 조금 더 이렇게 떠오르셨어. 오케이. 오케이. 아, 쏘리 쏘리. 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 아니, 힘이. 됐어, 준비. 마이, 안 돼, 안 돼.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저건 거짓말 안 해. 저건 거짓말 안 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우,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자, 백. 로이드 백, 로이드 백. 포! 아, 포? 오우씨.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나이스 파트너! 기습점이 있어.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아우다. 이사가 내 꼼수를 부리더라고. 뭐야, 이게. 아우다, 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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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많이 나요 저, 웃으면 안돼요 괜찮아 나가버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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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돌려줬다 나이스 나이스 너무 급했다 너무 급했다, 미안해 쏘리 쏘리 그래, 여기까지는 예상한 결과 1대1 예상구 오빠 서버 따고 가야지 그치 성공아 릴렉스 릴렉스 몸이 좀 정직되어 있어 자, 레슨 왔다 5만원 내고 레슨 왔다 5만원 내고 레슨 왔다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정은이를 나처럼 생각하고 치네 정은이 우리 선출이에요 근데 위험적이었어 사실 조금, 살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재수 씨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재수 씨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Wori 백엔드 쳤다 백엔드 쳤다 와 와 아 아아 아 괜찮지? 어리게 잘 못했어 갑니다 왔다 오케이 준비 파 아웃 잘했어 잘했어 루이드 백 루이드 아우 저런 이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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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 굿 굿 굿 아 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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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유유 짧아 짧아 유 오케 됐어 오케이 나있어 나있어 높은 뻔을 약간 찍어 눌리듯이 치면 돼요 여러분들 자 멘탈 나갔다 홀 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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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다리 아이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아니 공쪽으로 가입해서 받아준 거예요 아 이런걸로 양아치지 다지맞습니다 아 이렇게 휘어지게 친거거든요 어 예? 요새 연습하는게 휘어지게 치는 샷인데 야 야 야 하하하하 야 한빈이 아 마린이 이게 세졌네 이게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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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들어왔어 아 아 준비해 준비해 아 아니 나는 더 이상 준비할 수는 없었어 하하하 넘어질 때 라켓 잡고 넘어지면 다쳐요 네 라켓 놔야돼 아니 윌슨에서 준거여서 아 까졌네 윌슨 피난다 아 체살리려고 아 자 어떻게 아 잘 쫓아갔다 러포링 나 됐어 에이 컴온 파이팅 파이팅 요거 연습해갖고 왔거든 아! 아! 들어갔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유! 나가! 됐어! 유! 됐어! 아! 이게 이거 아니야! 아! 야! 엄마! 아! 아! 아웃! 아웃! 자꾸 나한테 질려고 그러다가 에러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오면서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 나니까! 빼야 돼, 빼야 돼!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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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스! 잘 됐어! 잘 됐어! 아웃! 아웃! 에이 에이 아 아 아 개정했어 다시 아 아 아 미치겠다 큰일났는데? 그럼 내가 이걸 잡아야지 영웅이 되는거네 오 오 아 아 서버 잘 도왔네 서버 진짜 셌어 됐다 아 강력한 탑스인 러브 아 체력은 더 게임 도리가 되었네 정훈이 쪽으로 가 이게 뭐야? 탑스인 러브 아 체력은 더 게임 도리가 되었네 정훈이 쪽으로 가 이게 뭐야? 우리 방학 동안 연습한거 여기 뚫리면 오빠가 막아야돼 필수하면 머리 맞을수도 있어요 아니 상대방이 당황하면 되는거야 왜 오늘 다시 돌아간거 같죠? 나 지금 호텔에서 화이팅 힘내야 돼 힘내야 돼 힘내야 돼 아 이것도 갑니다 꼬리요 꼬리요 모델이야? 화이팅 화이팅 유 유 유 유 유 유 ‎ 싫어 만들송 كان 괜찮대요 괜찮대요 어지럭 따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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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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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잘했어, 잘했어. 수고하구나. 컷, 준비, 준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우리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고, 다음 거 잡고 하면 돼. 그다음 거는. 네? 그다음 거는. 그다음 거는 이제 하늘이. 있어? 하늘이 막혀야지. 오케이, 더. 더. 나이스. 됐어, 됐어. 십거지? 응. 예뻐. 아, 이거 왜 이래? 안 돼요, 안 돼요. 주눅 들면 안 돼요. 오케이. 앞에서 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준비. 됐다, 됐다, 준비. 앞에서. 됐어. 빠르게. 됐어. 유. 됐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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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돼. 지금 뭐가 잘못이야? 우리 잠깐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까. 괜찮아, 괜찮아. 너희도 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감사합니다. 물 한 번만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명이서 동의를 해야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다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명이서 동의를 해야 돼요. 지금이야. 정은아. 아이고. 정은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물, 물 먹고 하자. 고마워. 폴트이가 없던 걸로. 경기 운영이 많이 좋아졌네. 됐어. 바꿔야 돼, 바꿔야 돼. Q. 아, 아이. Q. 아아. 아, 아이. 에이. 나가버려요? 에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저 사이로 들어가고 싶은데. 에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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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뭐야? 매너가 없네. 어? 지금 매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죄송합니다, 재유 씨. 준비, 준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될 줄 알았어. 아이, 눈에 못 들어갔어. 눈에 들어갔다, 지금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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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에 들어갔다는데 눈 들어간 사람 쪽으로 쳐야지. 누가 들어가요? 저게. 아이씨. 나 들리지도 않았어. 아, 그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감성으로 가버렸어요.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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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죄송하지 않았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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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복수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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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준비! 준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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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 찍힌 것 같은데? 아 미쳐! 미쳐! 빨리! 너 레슨 좀 해야 돼 우리 구독자들이 내 실수는 그러느냐 하는데 이건 좀 크다 잠시만요 매치 포인트지 그러면 자신감 있게 수익 여보 가자! 여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보! 가자! 못 가! 보칭 가자! 보칭 가자! 가자! 버텨 버텨! 가자! 와! 잘했어! 근데 이제 좀 살아났어! 아름다운 패배였다 이제 좀 살아났는데 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너무 덥다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재수 씨가 오늘 되게 많이 좀 활약을 했어요 한민 씨는 원래 잘했고 일주일에 일곱 번 쳐요 일곱 번 쳐요? 일곱 번 치는 거 치고는 꼭 치는 거 한 번 치는 거 치고는 잘 치는 거 같아 그래서 나는 편하시다며 오 근데 정훈이도 실수가 좀 많았어 의외로 너 레슨 좀 끊어야 돼 너 그룹 레슨이라서 근데 많이 늘었어요 진짜 포핸드 랠리가 저번 게임 때는 뭐 한 두 개에서 끝나는데 오늘은 막 네 다섯 개 되는 랠리들이 몇 포인트 있어가지고 저 그런 거 김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희가 딱 3개월 뒤에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또 준비가 되시면 아니 근데 우리의 이런 도전이 있어야지 재수 씨도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 내가 딴 사람한테 다 써도 저 새끼한테 말은 저 질 수 없다는 게 있거든 약간 재수 입장에서 저 새끼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도 다음에는 이기기 위해서 꼭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